아, 다산 박물관에서 다산이 아니고 고산 정야경 다산 선생의 외갓집이 해남윤씨 고산윤손도 그 박물관 보고 이제 고택을 가는 중이에요 여기서 주차하고 걸어가야 된대요 아, 저기도 있다 옛날 집은 아니야 이 금방에 있는 것들은 다산 고택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는 이 해남이 생각보다 많은 유적지가 많아 세계 최대 유산 세계 유산에 들어가는 금순사? 대흥사도 있고 있어서 가는 길에 세계 유산에 들어간 대흥사도 좀 보고 갈려 그래요 여 위로는 이제 차를 갖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다시 내려와서 이거 보리밭인가 봐요 오, 차 온다, 차 온다 보리밭 이게 이름이 먼나무 응? 먼나무 응, 이건 먼나무래요 이름이 먼냐, 먼 여기 몇 분 됐나? 응 1분 32초 이게 보리밭이 보리가 이렇게 겨울에 자라고 있네요 지금 3월이니까 응 다가와 2 3 3